자, 여기는 55페이지고, 다항암 세펙스는 극대랑 최대값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일치한대.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식으로 그려져야겠지. 그래야 지금 여기 있는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여기부터 보자. 여기가 도함수에서 중요한 포인트잖아. 여기는 뭐야? 감소에서 증가로 넘어가니까 극소지.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어. 그리고 이 그래프는 여기가 극대값이 극소잖아. 그 말은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소리야. 그러면 극대값은 여기 있지만, 최대값은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값이 일치하지는 않아. 2번도 아니지. 자, 3번이야. 3번도 마찬가지로 2번 개형과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극대가 존재하긴 한데, 최대값은 이쪽에 있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커. 그래서 또 일치하지는 않아. 4번 가보자. 5번이 예측이 되는데, 5번을 보러 봐볼까? 5번 여기가 지금 극대잖아. 여기는 극소니까, 일단은 극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배제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로 옮겨지다 보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한참 증가하다가, 변곡을 형성하고 또 증가하다가, 극대를 찍는데 여기서. 극대를 찍고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갈 거야. 이 지점이 바로 얘지. 그리고 여 지점이 여기 여기 변곡점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극대값이 여기인데, 얘가 바로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야만 해. 4번 가보자. 원기동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 이 직각삼각형 보일 거야. 이 직각삼각형. 먼저 이쪽으로 이제 높이가 형성이 되어 있긴 해.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도 선을 그어서, 여기 길이를 대충 식을 주면 되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4가 되지. 그런데 안쪽에 또 삼각형이 하나,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여기 변도 발몸을 이용하면, 3대 5대 4라고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4X라고 줘보면, 여기는 높이 4에서 4X를 뺀 4-4X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 길이가 3X지. 그러면 이 부피는, 부피 FX라고 할게. 밑넓이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높이. 높이는 4-4X.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러면 파이 곱하기, 9X의 제곱 곱하기, 4 밖으로 내고, 1-X라고 정리하고, 이렇게 먼저 곱해서, 36파이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얘랑, 얘는 분배를 해주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굳이 귀찮게 이거까지 달고 다닐 필요 없잖아. 자, 그럼 미분해서 극값을 찾으면 되지. 36파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그럼 다시 36파이, 마이너스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묶이게 되지. 그러면 극값은 0하고 3분의 2에서 갔는데, 최고차항이 일단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당연히 최대값은, 3분의 2일 때겠지. 여기가 0이니까. 자, 그래서 3분의 2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마무리 지을게 그냥.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 플러스 9분의 4가 되는거지. 그러면 27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12이니까, 36파이 곱하기, 27분의 4가 되는거지. 약분을 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9, 3, 27, 9, 4, 36, 3분의 16파이다 하고, 정답 4번 나오게 되지. 자, 그 다음에 7번 가볼게. 6번인가? 6번 먼저. 다음 3차 함수에 대하여, a에서 a 플러스 1까지의, fx의 최소값을, ga 라 하자. 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되고,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어. 먼저 축을 그려놓자. 어, 얘는 0,0, 그리고, 6,0을 지나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0에서 접하고, 6을 뚫고 가는게 0이 이렇게 그려질거야. 그래프가 마음에 안드네. 이런식으로 그려질건데, 범위를 꼭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 안에서의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 ga 라 한대. 자, 일단은 최소값. 그러면,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범위가 1 간격으로 나눠 잡힐거야. 만약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으면, 어디가 최소값이야?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지? 즉, 얼마가 최소값? f a 플러스 1이 최소값이라는거야. f a 플러스 1. f a 플러스 1이 한동안 최소값이 되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은 언제까지냐면, 여기까지인거 같아. 이렇게, 또 이렇게 잡히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면, 아직도 최소값은 이 값이거든. 그지? 이 범위 안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값을 찾자면 그렇다라는거야. 그러면, a가 얼마일 때까지냐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여기가 0이 되니까.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경우는, f a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되니까, 이걸 최소값 g a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한동안 최소값은 얼마가 돼? 0이 될거야. 근데 이제 극대값 정도는 찾아 놓고 갈까? 극대값이 필요가 없을까? 벗어나면, 아, 필요가 없네. 즉, 범위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여기에 a가 잡히고,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잡히면, 최소값은 이번에는, fa도 아니고, 여기는 함수값 fa도 아니고, 여기는 함수값 fa 플러스 1도 아니야. 어디가 최소값이야? 여기는 0이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 그나마 최소값. 즉, 딱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0? 0까지겠네. 0까지는, 그냥 0이 최소값이니까, g a는 그때는 0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0이 최소값이 되거든. 즉,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해, 문제가. 여기, 딱 그러니까 a가, 1이 0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a가 이쪽에 잡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1이 이쪽에 잡히면, 어디가 최소값이야? 아직도 0이 최소값이거든. 이 빨간 범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가 딱 이런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1보다 커 버려. 그러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a가 0보다 커 버려. a가 0보다 커 버리면, 0,0이, 함수값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거든. 즉, a가 0보다 커 버리면, 얘가 양수가 되면서, 범위에 이렇게 잡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어디가 최소값이야? 여기가 최소값이 되거든. 반대로. 즉, 최소값은 이제, a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소리야. ga는 fa가 되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극대값만 살짝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이고,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x잖아. 마이너스 3으로 묶고, x로 묶어주면, 여기가 바로, 4거든. 4,f4.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4라는 소리야. 4. 극대값. 여기가 4. 즉, a가 딱 3까지만 되니까, 최대이면, 닫힌 구간 3에서 4까지 범위가 잡힐 거고, 범위가 기껏해봐서 잡히면, 4일 때랑, 3일 때, 이 구간 안에서는, 바로 최소값은 a일 때 잡히거든. fa일 때. 그래서 이제, 식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ga라는 함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ga는 뭐였어 방금? fa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1을 넣어서, 살짝 정리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상당히 피곤한 작업이 예상이 되네. ga는 fa 플러스 1이라, 여기다 a 플러스 1 넣어볼게. 정리해버릴거야 무식하게. 계산까지도 할거야.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보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의 2제곱에, 6의 2제곱이 있으니까, 다시 3의 2제곱이 되고, 1차식.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의 2 있고, 12의 2 있으니까, 9의 2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5까지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였지. 그때의 최소값은 닥치고, 0이었지.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는. 그치? a의 범위를 주긴 줬어 여기에. ga는 fa. 여기다가 그냥, a 대 2만 꼴이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간략하게, 마무리 작업을 해보자. ga의 최대 랑, 최소를 찾아랬어. 살짝 미분 해보면, 마이너스 3의 2제곱, 플러스 6의 2 플러스 9고,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2 빼기 3이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얼마지 구해야 돼. 마이너스 27, 27, 27, 5니까, 32 나오네. 3, 32인데, 아,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극소까지만 그리면 되네. 극소, 그치? 원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숫값, 여기다 또 넣어야 돼. 아이고, 귀찮다. 마이너스 1,0이네. 그치?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고, 그래프를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디까지만 그리려 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까지만 그리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살려놓으면 돼. 그래프를.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0이래. 0.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A야. A축. 그 다음에, 이 함수만 그리면 되는데, 0부터는, 그냥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리면 된다는 소리. 0부터는. 0부터 어디까지냐. 3까지니까. 그래프가, 좀 올라가겠네. 그럼, 좌표도 좀 잡아 놔야겠네. 마이너스 3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야 돼.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5네. 마이너스 3일 때는, 함수 값이, 32야. 무려. 여기가, 32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어디까지 그려야 돼. 여기 3까지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7, 9, 6이 54이니까, 27이 나오네. 27. 여기가 바로, 3, 27이 돼.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대략적으로 저기, 왼쪽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여기가 증가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쪽만, 적절히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완성을 했고, 최대값은 얼마가 돼? 32가 되고, 최소값은, 제일 낮은 0이 되겠지. 정답은 32가 돼야 돼. 복잡하지? 자, 7번 가볼게. 좌표 평면에서, 자, 0,0, 4,0, 에 대하여, 선분, 5A, 위의점, P에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서 이해를 해야 돼. 다음수에 활용이, 이런게 난감해. 스스로를, 그래프로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0,0인 5와, 4,0인 A에서, 5A, 선분 5A 위에, P가 하나 있대. P가 대충. 그러면, 여기를 모르니까, 대충, T,0이라고 잠시 주자. 그 다음에, 2차 곡선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P에서의 접선 중, P에서의 접선 중, 원점이 아닌 점 큐래. P에서 접선을 날리래. 접선을 대략, 이런 식으로, 날려놓으면 되는거죠. 이런 식으로, 날려놨다고 칠게. 접점을, Q라. 여기, Q. 그랬을 때, P, A, Q 넓이의 최대값. P, A, Q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형성이 되긴 하지. 이런 식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지. 예. 어찌됐든, 뭐, 접선의 방정식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음. 일단은, Q를 잡아내야 되고, 판별식으로, 해결해 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드네. 아니면, 차라리, P에서 좌표를 잡으려니까, 좀, 난감하긴 하다. 그래도 하자. 보통 접점 모르면, 뭐, T커마 주긴 했었지만, 여기는 뭐, 대충 뭐라고 줄까. 어, 접점 A커마 A제곱이라고 줘버리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기울기 Y프라임은, EX니까, EA를 기울기라 하는, EA 괄호 열고, X-A 플러스 A제곱이라는, 가상의, 접선의 방정식이 잡히잖아. 약간만 계산하자.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접선이야, 접선. 그런데, 얘가 T커마 0에서 그은거야. 대입해야겠지? 0은, EAT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EAT는 A제곱이야. 그러면, T는, 2A분의 A제곱이니까, 2분의 A가 되네. 자, 그러면 여기 귀찮지만, 2분의 2로 바꿔줘 버릴게. 차라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식이 잡혀. 삼각형식이 잡히면서, 이제 다 푼 것 같기는 해. 먼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밑변의 길이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밑변 보이지? 밑변의 길이야.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좌표에서, 좌측에 있는 좌표를 빼면, 밑변의 길이가 나오니까, 4 빼기 2분의 2가, 밑변이 될거야. 그 다음에, 높이야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A제곱이겠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보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식, FA라고 해보죠. FA는, 2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A의 세제곱, 이렇게 되네. 뭐, 예우 최대값 구하라니까, 미분하면 되겠지. F'A는, 4A 빼기, 4분의 3A의 제곱이고, 대충 A로 묶으면, 4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고, A가 0일 때랑, 얼마냐? 3분의 16? 좀 그러네. 값은. A가 3분의 16일 때, 그 값을 갔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자세히 보면, 음수거든. 음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16인데, 지금 문제에서의 범위는,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2분의 2라는 좌표가, 누구랑 누구 선분 사이에 있대. 0과, 여기 4 사이에 있거든. 그럼 A의 범위는 0 이상, 8 이하니까, 0과 8 이하니까, 이 사이에 최대값이 맞잖아. 극대값. 그래서 결국, 넓이의 최대값은 F36. 아니, F3분의 16. 이 최대값이 될거야. 어, 그래서 이제, 뒷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난감하네. 진짠가 이게. 음. 이걸 계산해야 돼. 휘업스러운데, 문제가. 그냥 계산해야 돼. 별수없어. 2 곱하기 9분의 256. 맞지. 제곱한 걸.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9분의 256. 3제곱하면 27분의 512 아니다. 16이 2의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떨어지네. 그치? 2의 4제곱을 3제곱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답이긴 해. 9분의 512 빼기 그나마 여기 약분이 되거든. 2가 2개 정도. 그럼 1024가 되겠지. 2의 10승이니까. 27분의 1024 통분을 해오면 27분의 512 곱하기 3 해주면 1536 빼기 1024 그래서 1536 빼기 1024를 해주면 2, 1, 5 510이 낫네. 그래서 227분의 512라는 정답이 나올 것 같고 이 둘을 더해주면 539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이 실수만 안했다면 이렇게 풀려야 정상이야. 일단은 여기까지.